안녕하셨는가 와 여기 그냥 생 옥상이네요? 그리고 이것은 사둔 김에 같이 산 그리고 돈까스 모짜렐라 치즈가 듬뿍 들어가요 호호호 스웩 사실 이 중에 막걸리랑 어울리는 거는 사실은 이거밖에 없어 나이방 여기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아이고 도토리묵, 모듬전, 순대 한 10명이서 모아야 되는데 이거는 자 이제 무슨 게임이에요 소리가 뭐길래 여기까지 걸어왔나 만두가 궁금하오 하하 괜찮은데? 뭐지? 새로운 걸 찾았어 어묵 하나를 집어서 떡볶이를 이렇게 이렇게 살포시 찍어서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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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쫙쫙 퍼지네요 육즙이 와 살아있네 여기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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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자는 진짜 안 땡긴다 막걸리 어? 맛있는데? 무슨 마시네? 무슨? 저 대망의 1위 먹으면서 시너지를 일으키게 만드는 바로 육전의 김치 막걸리 먹을 때는 육전이랑 김치를 육전만 먹으면 아 살짝 느끼한가 싶을 때 아니 느끼하지 않아 잡아주는 느낌 신속히 할 때 마표현을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오 귀여워 형님 어떻게 알겠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요리를 잘 못하거든요 이게 스타 되려고 왔다